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 중 26일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오겠고요. 31일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적인 날씨입니다. 서울에는 26일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는 20에서 22도의 분포로 시작을 하겠고 낮기온 26에서 29도의 분포로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12예보였습니다.